우리 세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처음 들어오시는 우리 세가족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인사드릴게요. 저는 세가족 파트를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특징은요. 목소리가 엄청 커요. 그리고 글씨도 엄청 커요. 그리고 저는 뭐가 어려우면 못 알아들어. 제 수준이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거룩하게 목싹. 나 그렇게 못해야. 그냥 이해해 주셔요. 그게 내 모습이야. 제가 이렇게 세가족 교육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오늘 아침에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가 앞에서 좀 끌어주고 미리 알려주고 이러면 훨씬 신앙이 뿌리 내리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길라잡이를 해줬던 사람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 쭉 올라가면서 교회는 다녔지만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왜 다른 종교는 안 되는데. 이거를 누가 정확하게 알려주지를 못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감 이 정도는 알려줬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교육도 못 받고 훈련도 못 받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늘 방황하고 갈등하고 의심하고 흔들리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별로 저는 행복하게 하지를 못해서 우리 새가족 분들한테만큼은 군더더기 다 빼자. 다 빼고 진짜 알짜배기 쉽고 심플하게만 전달하자. 뭐 복잡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나도 신앙생활 할 때 좀 이렇게 조금 가르쳐주는 사람 있었으면 내가 몇 년은 들 헤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러울 때도 있어요. 복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예언은 왔으니까 내가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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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이미 열심히 살다 오셨잖아요. 그냥 주일에 와서는 말씀으로 힘 얻고 웃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여기 응어리진 거 하나씩 풀고 가시고 또 한 주간에 해결해야 될 부분에 또 힘 얻고 재충전해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자 여러분들이 예언 왔으니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뭔가 일 많이 그렇게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지는 않았어요. 자원봉사는 이제 세상 나가서 하시면 되고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세요. 행복자.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뭔가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해드리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부나 적션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미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식에게 너 하는 거 봐서 밥 준다. 너 하는 걸 봐서 내가 너 깐난 애기 이제 막 태어났는데 너 우유 줄지 말지 네가 결정해.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한다. 이제 갓 태어난 애기한테 매개하잖아. 그렇잖아요. 매기고 재우고 키우는 게 부모로서 역할이에요. 애 났으면 그거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응애 하고 태어난 애기랑 똑같아. 그럼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결정해 준다. 이거 아니에요. 부모는 보살펴주고 사랑해 주고 자식 잘 되고 행복한 거 보면 너무 행복해. 그때는 자식이 행복한 거 보면 부모는 그걸로 게임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너 하는 걸 봐서 내가 축복 줄지 말지 결정한다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처럼 그냥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뭔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요. 일단 편안하게 오셔서 말씀 듣고 신앙에 궁금한 것도 좀 풀어주시고 예배 받다 예배 드리다 보면 나중에 자식이 있잖아요. 좀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뭘 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할까. 청소라도 할까. 설거지라도 해놓을까. 영돈 모아서 뭐라도 해드릴까. 철되면 그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가 어렸을 때 믿음이 좀 들어가면서 너무 좋아. 이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 그럼 그때 내가 하나님.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신 분은 아니겠지만 내가 한번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럼 성과도 한번 찬양도 해볼까. 한번 주일학교 들어가서 내가 한번 교사도 해볼까. 주차 봉사도 해볼까. 그때 하셔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1순위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학생. 제가 글씨 크다고 분명히 먼저 말씀드렸어요. 저는 원래 커요. 원래 글씨가 커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셨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만나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신 거예요. 완전 세탁이 되셨어요. 그럼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확신을 갖게 돼요. 확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확신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요한복음 줄여서 요로 적습니다. 1장 12절. 우리 성경구절이 밑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예원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시면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성경구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영접. 우리가 보통 모셔드리다. 모셔드릴 때 영접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 이제 모셔드리신 거예요. 그 이름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내 안에 모셔드린 거예요. 그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서 거기 보니까 권세까지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과 거기에 따라오는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그 권세에 따른 대통령으로서의 권세. 막 전용기 타고 다니니 제가 전용기 탈 수 없어요. 대통령이 아니야.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막 메시지 들고 나 수술 못해요. 나는 신분이 의사가 아니야. 뭐든지 신분이 회복되면 그 신분에 따라오는 할 수 있는 특헌들과 권한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라오는 놀라운 그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멋진 선물이 하나 도착했다고 생각을 하실 때 선물 포장이 너무 예뻐. 뜯지를 않아. 뜯어보면 옷이면 입으면 되고 화장품이면 죄송해요. 쳐바르면 히야. 그런데 뜯지를 않아. 뜯지를 않아. 그럼 여러분들 선물 보낸 사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야 좀 뜯어봐. 뜯어. 뜯어서 사용해.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여러분 앞에 배달을 시켜주셨는데 그 구원이라는 포장을 딱 뜯어보면 그 안에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럼 구원받으면 죽음에 천국 가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축복도 있고 이런 축복도 있고 이 곳도 있네. 내가 뚜껑을 열어서 포장을 뜯어서 내가 사용해야지. 내 거로 써야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놓고 아유 감사해요 해놓고선 뜯어놓지는 않아. 얼마나 선물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 이 숨이 들면 이런 축복이 있네. 그러면 그걸 이제 내 거로 내가 써야죠. 몰라서 사용 못하면 안 되죠. 이제 알고 사용을 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그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제가 예화를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미리 좌석을 예약해 놓으면 먼저 타기 위해서 애쓰거나 몸부림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예약된 시간 맞춰서 10분 전에 가서 그 자리에 그냥 내 번호 풀 보고 딱 앉으면 돼요. 편안한 자석이 보장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너가 노력한 만큼 이 축복을 너가 따내야 돼. 너가 쟁취를 해야 돼. 너가 경쟁을 해서 저걸 뺏어와야 돼. 너가 돈 주고 저걸 사와야 돼. 이러면 이제 경쟁이 치열한 건데 편안한 자석처럼 예수 믿는 순간 이 축복들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누르시면 돼. 누르시면 돼. 영적인 축복은요. 나의 노력, 공로 열심히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선물. 제가 지난 지도에 말씀드려야 생각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오실 때 10시에 가면 교육받을 수 있어.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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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확실하게 열심히 믿으신 분들은 없어. 그냥 10시에까지 가면 교육받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10시 그냥 기억하고 왔어. 그랬더니 목사가 짠하고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해.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약속이라는 건 그냥 믿으면 돼. 기억했다가 믿었다가 그 시간 맞춰서 움직였더니 이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부산 가는 기차를 기차 안에서 부산 가라. 부산 가라. 열심히 의다 닦고 안 해도 돼. 부산 가는 열차 탔으면 부산 가. 편안하게 콧으면서 주무셔도 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는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뭔가 내가 노력을 하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행 열차를 탔어. 이미 천국은 보장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편안하게 예수님께 등받이 딱 등대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고 그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보통 노력, 공로, 열심 교회 다니는 분들 보통 이 단어 많이 써요. 많이 써요. 우리가 여러분 이건 조금 어려운 거지만 좀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종교랑 기독교. 아니 같은 거 아니야.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게 뭐 다 문화분류상으로 종교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해놔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종교와 기독교라는 건 달라요. 이 종교는요. 특징이 있어요. 내 열심으로 신을 찾아가는 행위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화살표로 비유를 해요. 여기 이제 신이라는 영역이 있고 사람이 딱 있다면 종교는 보통요. 이거예요. 내 열심 고행 도 닦고 수행하에서 덕을 싸서 뭔가 내가 신을 열심히 찾아가. 그래서 내 포인트가 쌓이면 내 선행의 포인트가 쌓이면 뭐 극락이든 천 땅이든 천국이든 어디든 가겄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착하게 살아야 돼. 좋은 일 많이 하면 어딘가 좋은 데 갈 거야.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모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며 하나님이 나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이미 예원교회를 먼저 오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인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세상의 종교들이 만 몇천 가지래요. 앞으로 더 생기겠죠. 그 종교를 일일이 돌다리 두들기듯이 이게 맞는 게 저게 맞는 게 어느 게 진리요. 아마 그거 찾다가 저는 우리 인생 세다가 끝날 것 같아. 그렇게 해서라도 진짜 진리를 하나 찾으면 다행이지만 가장 간편한 거는 진짜 참 진리 참 구원을 주는 찐 찐 종교가 찐 참신이 나를 찾아와 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내가 정답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버리는 게 빠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미리 알았던 지인들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예원교회에 소개받고 이렇게 오셔서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기도인들 때 구원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예원교회 왔으니까 돌을 닦으세요. 계단을 무릎으로 기세요. 헌신하세요. 지금부터 헌금 방울이 돌이 되니까 돈을 꽉꽉 채워서 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왜 여러분의 열심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든 열심과 노력 공로를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어. 하나님이 이미 모든 희생을 끝내버리셨어요. 우리를 그냥 누려놓은 거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놓으신 이 선물을 편안하게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요. 이 종교는 내 노력, 열심을 요구하지만 이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믿기만 하면 되시는 거예요. 예. 이 종교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출발을 해볼 건데요. 하나님의 축복 오늘 제가 7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확신 5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오메 교회 왔는데 축복이 고작 7개밖에 안 돼? 축복은요. 지금부터 장단컨대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누리고 가지도 못해.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기록하고 프린트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 중심으로 7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요. 확신 있는 사람이 확신을 갖고 하는 것과 확신 없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메시지 할 때 확신이 없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와 저 목사 멋있다. 확신 있다. 그런 생각 안 드실 거예요. 아니 뭐 앞에 강사가 좀 확신 있게 해줘야지 우리도 지금 믿을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헤매. 세상 일도 확신이 있고 자기 긍정이 있고 절대 긍정을 갖고 막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 해내도 해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쭈빛쭈빛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애매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정확히 알고 확신 갖고 신앙생활 하시면 확신한 응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출발할 건데요. 이 축복을 먼저 알려주는 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키는 뭐다? 이거.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대통령의 특권 대통령의 삶 이게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통령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이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랑 상관이 있어요. 보통 교회 오면 하나님 복을 받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을 바꿔줘야 돼요. 대통령 되면 그 다음 삶은 따라오게 되었듯이 하나님 자녀도 안 됐는데 이 축복이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상상 우선순위는 신분 하나님 자녀가 먼저 되는 비밀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일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길을 모르는 길을 가실 때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처음 가는 이 길을 막 이렇게 따라가실 때 초액길에 혼자 찾아가면 어떻죠? 모르지. 그러니까 뭐 지도를 펼치든 내비를 키든 물어물어서 가야 되니까 솔직히 이렇게 풍경 같은 거 누리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액길이니까 되게 멀게 느껴지고 또 초액길 모르는 길이니까 또 물어봐야 돼. 부동산 같은 데라도 막 물어봐야 돼. 여기 혹시 그런 건물이 있냐. 누림이 없어요. 운전도 마찬가지겠죠. 첫길을 찾아갈 때 전혀 모르는 낯선 길을 갈 때 그런데 여러분 옆에 그 길을 이미 갔던 사람 이미 그 길에 대해서 깨고 있는 사람이 같이 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편하죠. 오늘 참 반응이 좋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어떤 때는 내가 뭐 잘못했나 한 번만 웃어 웃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오늘 일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우리가 길도 이미 그 길을 아는 사람하고 동행하면 저는요 되게 편안하게 갈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이 낯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앞으로 하실 때 여러분 혼자 도닦으면서 두드러기면서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동행하시면서 그 길을 다 이미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풍경 보고 즐기면서 이렇게 길을 갈 수 있듯이 신앙생활이요 고달프지 않으실 거예요. 이미 모든 축복을 갖고 있는 이수님이 나와 동행해서 가기 때문에 누리면서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예원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 단어되는 이 비밀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단어되는 제가 지난주에 얼마 몇 달 전에 저쪽 자리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세 가족분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 예원교회에 딱 한 번만 와본다. 난 둘도 안 와. 두 번 나 두 번도 안 와. 한 번만 온다. 라는 조건화에 이제 이분을 설득해서 왔어. 그래서 그분이 한 번을 와서 저기 딱 앉아 계셨어. 목사님 땡땡땡 선배님이 오실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미리 그 장로님이 알려주셔서 제가 땡땡땡 선배님 이름 기억하고 인사를 딱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한 번 교육을 받았어. 그런데 이게 사주잖아요. 그래서 네 번은 와야 되잖아요. 이제 한 번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선배님 한 번만 온다고 했는데 이제 한 번은 오늘 왔으니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물었어요. 강요는 안 하고 싶어서. 어머 교육받다 보니까 그거 네 번은 와야 되겠더만. 네 번은. 그래서 그분이 감사하기도 네 번 왔어. 정말 이 주책스러운 목사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사주 수료를 했어요. 그럼 사주 수료 끝났으니까 이제는 뭐 다 끝났지 뭐.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사주 수료도 끝났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예배 드릴 것만 남아있잖아요. 예배.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래도 한 2년은 다녀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편안하게 본인이 그냥 뭐 막 그냥 나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 뭐 왔다. 뭐 이 정도만 서로 편안하게 소통하시면서 잘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앞으로 2년 잘 달리라고 하면 난 여기 있는 분들 다 도망가실 것 같아. 여러분들도 지금 한 번만 약속하고 오신 분들은 한 반은 있고요. 사주 교육 네 번만 와요. 이거 계약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한 90%. 마음으로 야 이제 한 세 번만 오자. 이제 두 번 남았다. 아마 수료하시는 분들에는 와 이제 다시 영교회 안 와도 돼.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을 몰라요. 나는 그냥 어쩌다 한 번 와본 거야. 그냥 방문이야. 난 편안하게 한 번 와본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시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이 조금씩 들려지고 내가 힘을 얻으면 그게 네 번 되고 네 번이 인연되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2년 동안 꼼짝없이 오세요 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소망은 있어요. 하나님. 부족한 제가 섰지만 오늘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인생에 답이 되어져서 한 번 오려고 했던 이 교회가 이제 나의 평생 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자녀의 축복과 확신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어요. 저는 다른 교회를 욕할 마음 없어요. 교회가 다 하나 돼야 되고 함께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면 하나의 자녀가 되지 이거 알려줘야 돼요. 저는 이거를 배우지를 못했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다가 막 탈출도 하고 막 예배드려도 막 힘 쭉쭉 빠지고 저 날라리 썬데이신자였어요. 정말 언니는 청년부 회장에다가 막 엄청 헌신하고 교회 열심히인데 똑같이 생겼거든요. 쌍둥이랑 저 피곤하면 다음 주에 언니 보낼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진짜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언니는 최수미예요. 저는 최수정이고 목소리도 똑같아. 중고등부 때는 제가 화장실 들어와 있거나 이러면 제 친구가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 수미야 너가 좀 대신 전화 받아. 그러다가 그럼 언니가 어 나 수정인데 이러면서 전화도 대신 받아주고요. 아주 웃기다니까요. 못 얘기하다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쌍둥이로서 되게 추억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언니는 되게 열심히 저는 날라리예요. 언니는 청년 회장인데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작장 믿어 너무 그렇게 미치게 믿지 마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가면 제가 오후 예배도 안 드려. 대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도망가. 그럼 언니는 오후까지 훈련받고 임원이었으니까 쭉 있어요. 그러면 오후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김밥까지 다 교회에다 준비해놓고 기다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오후에 남아있을 사람도 아닌데도 꼭 김밥을 싸두고 가요. 오후에 남아있는 사람들 용으로 남은 김밥을 들고 가. 집에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엄마 아빠도 제가 효녀였거든요. 세 개 싸두고 가. 세 개 싸두고 가. 그러면 사람들이 똑같으니까 항상 수미자매 벌써 가 이래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도망가는 사람이지도 저 수미자매 아닌데요. 저 수정인데요. 이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김밥 세 줄을 들고 그리고 맨날 다녔어요. 그때는 언니는 건사가 되고 그랬던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저는 조금 방황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 같고 신앙이 좀 힘들었던 분들 보면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괜찮아. 너무 쭉쭉쭉쭉 신앙이 성장하기보다는 때로는 수련포도 오고 조금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일어나서 가면 돼요. 그런 분들이 되게 멋있어요. 제대로 믿으면 가시거든요. 그런 궁금증이 여러분한테 좀 풀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방황했던 이유는요. 별로 정확한 이야기를 저는 교육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그냥 교회에 오면 항상 봉사해. 교회에 오면 그냥 주일학교 나이 20살 되면 의뢰 주일학교 교사 시켰었고 의뢰 일요일 아침에 눈 딱 뜨면 나는 그냥 교회 가는 날이었어요. 그냥 무슨 시계초침처럼 늘 그렇게 다녔어요. 오늘날 되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왜? 왜 나만 왜 나만 시키는 거야? 나도 바빠 이런 거 피해의식들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탈출했었거든요. 누군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이랑 예수님이랑 나랑 연결이 하나도 안 돼. 교회 오는 거는 교회로 끝나. 월요일부터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회사 다니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다가 토요일 저녁쯤 되면 아 맞아 맞아 내일 교회 가는 날이지. 꾸기 꾸기 1, 2천 원 헌금 챙겼다가 그냥 또 갔다가 또 기부적선 하듯이 조금 일 도와줬다가 나한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저한테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겠어요. 교회 안 갔으면 난 늦잠 자거든. 난 TV도 보고 막 놀러 다닐 수 있는데 이거는 교회가 족쇄 거예요. 싫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은혜 주셨던 게 한 주간의 삶은 한 주간의 삶이야. 그 다음에 주일은 주일이야. 나눠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 하나님이 똑같이 한 주간의 제 삶에도 계셨어요. 주일에만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해주는 하나님이 실제로 한 주간 월, 화, 수, 금, 토, 일 내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걸 제가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어? 신앙생활하고 삶이랑 따로 노는 게 아니었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네? 어머 내 마음으로 위로하시네? 어머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도 되네? 이게 느껴지니까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재미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정말 이거 같이 누르고 싶은 게 솔직히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십시오. 이거 와닿으세요? 어메? 어메? 빨리 죽으라고 얘기하네? 기분 안 나쁘세요? 전에 저 있던 교회에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때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 이거 가르치잖아 보통. 천국 간다고. 우린 죽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얘는요 죽은 게 죽는 게 되게 좋은 거야. 우리 주일학교 교회 아이가 아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구나 하니까 죽으면 되게 좋은 거로 얘가 다 인지가 됐어.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어르신들한테요 빨리 돌아가시세요. 권사님 빨리 돌아가시세요. 걔 맨날 그러고 다녔어. 그런데 얘는 빨리 돌아가는 게 빨리 죽어 이 말이 아니라 천국 가세요. 라는 걔는 좋은 말로 인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 시대는요 죽어서 천국 가니까 예수 같이 믿어야 하면요 와닿지 않아요. 이미 나는 지옥인걸? 이미 나는 죽고 싶은 삶인걸? 내 코가 석자인데 자꾸 교회 가재. 그렇게 교회 건물로 나를 끌어들이는 게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자식 문제 우리 집안 문제 건강 문제 때문에 심란한데 자꾸 교회에서는 죽어서 천국 가라는 얘기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천국이 내 삶에 임해요. 그 말은요 예수 믿으면 질병도 싹 없어져요. 없던 돈도 생겨요. 여러분 고기 굴러넣어 그 말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질병 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목사인 저도 암에 앞으로 암에 안 걸릴 수 있다 걸릴 수 있어요. 어차피 지금 땅과 물이 다 지구가 오염이 다 됐잖아요. 공기까지 중요한 건 똑같이 문제는 올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로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어차피 문제는 와요. 예수 믿으니까 모든 문제 안 와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감당할 수 있는 만남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문제 자체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갈등들을 많이 하세요. 예수 믿고 우리 예원께 오면 문제 해결된다더니 왜 내 문제 해결 안 되냐 이러는데 고질적으로 해결 안 됐던 문제가 갑자기 교회 왔다고 갑자기 해결될 거면 교회에서는 전도질을 뿌릴 필요가 없어요. 미어 터져 엄청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문제 와요. 그리고 없던 질병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내가 체험하면서 거뜬히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하고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저는 그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되는 비밀 이거를 알려주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정말로 교회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이거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열심히 노력하고 돋닦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돈 많고 헌신 봉사 많이 하는 비크리스찬들도 많아요. 기부적선 하는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절대 돈으로 헌신으로 노력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요. 무엇을 믿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최수정 목사예요. 흔한 성은 아니죠. 최수정 목사인데요. 저는 이제 이름이 있어요. 그 목사 목사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직분이에요. 직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최수정 물가수자의 고들정사 쓰듯이 예수 하면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직분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최수정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일을 하듯이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하러 왔구나. 그럼 여러분 대통령도 있고 회장님도 있고 변화사도 있고 진짜 좋은 직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했을까. 중요한 거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여러분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여러분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수천 수억 가지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원뿌려 같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가 아파요 라고 할 때 반드시 그 질병의 원인이 있잖아요. 그 질병이 출발된 원인이 있어요. 무조건 다리 아프다고 다리만 고쳐서 될 게 아니에요. 그게 허리 때문에 척추 때문에 오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들의 문제도요. 그냥 출발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뿌리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거 하나도 안 알려줬다니까요. 그 문제는 물 떠난 물고기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였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저주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라는 영적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만이 사탄 마귀라는 영적 실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걸 얘기해줘야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것은 만나면 오케이. 죄라는 것은 깨끗하게 씻어서 해결되면 오케이. 사탄 마귀는 더 센 존재가 나타나서 물리쳐주면 오케이. 이 세 가지 떠난 걸 만나게 해주고 죄를 씻겨주고 사탄 마귀를 물리쳐버릴 수 있는 그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난 걸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이 세 가지를 담고 있어요.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 떠났으니까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참 왕이라는 직분으로 세상에서 과짜 왕노릇하는 사탄 마귀를 물리쳐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나랑 상관없어 할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내 인생을 다 묻고 있는 문제예요. 사다리 던진 사주 팔자 운명이란 덫에 우리가 다 걸려서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들어올 때랑 전혀 다른 상태로 나가실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상태로 나가실 거예요. 제일 문제는 깨끗이 씻김 받고 나가실 거예요. 사탄 마귀 손에서 빠져나와서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실 거예요. 이거 알려줘야 돼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예요. 헌신봉사를 가르치기 전에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기 전에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빨리 물속에 넣어줘야지. 그쵸? 그 물고기한테 똑바로 살아라. 이쁘게 비닐을 다듬어 지느러미를 어떻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냐 할 거 아니에요. 그 물고기에게 중요한 건 먹이도 아니에요. 빨리 물속에 넣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가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예원께 오신 거 충분히 잘하신 거고요. 혜택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두로 영접할 때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축복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접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모셔드리냐 저희가 기도할 거고요.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고백하시면 돼요.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나는 싫어. 난 집안 대대로 우리는 예수도 안 믿는 집이었지만 지옥 있으면 난 지옥 갈라요. 이 정도 마음 아니면 괜찮아 여러분. 구원은 일대일이에요. 가문이 절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이 저주 뿌리를 없애주세요. 우리 가문과 후대를 축복해 주세요. 아주 저로의 기회입니다. 제가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아무 느낌 안 나시죠? 딩동댕동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가끔 눈물이 쏟아져요. 이런 분도 있는데 갑자기 뭐가 들려요. 보여요. 하나님이 그러지는 마셔. 그냥 편안하게 그럼 영접 되신 거예요. 일본 전하고 달라요. 구원을 이렇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이 오늘 도착했으니 이제 그 박스를 한번 뜯어볼게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안에 보시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것까지의 축복이 있어요. 그거는 3 플러스 4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신분 네 가지 권세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속을 뜯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육을 가졌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거룩할 성자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이 아까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들어와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내 주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돌다리 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근심하면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내일 중요한 계약 앞두고 있어요. 중요한 어떤 누구를 만나야 돼요. 뭘 결정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은 빨간 넥타이를 매라 이렇게는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해요. 보통 무당들이 그렇게 알려주거든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오늘은 파란 넥타이를 매라 이렇게 매시고 이러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불거절 신비주의로 들려주거나 보여주지는 않아 저는 그렇게 하지는 마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은 양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또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아이디어들 생각들 또 거기 필요한 만남을 주세요 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또 필요한 만남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라는 건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저 기도할 줄 몰라요. 목사님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응답 잘 받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오 주여 이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이런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좀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날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다 그냥 여러분 문제 플러스 앞에 하나님 붙이고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기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파도 아이고 죽겄네 아파 죽겄네 무릎 아파 죽겄네 이러면 혼자 하소연이지만 하나님 무릎하기 아파 설겹시 죽는다고는 하지 마시고 무릎하기 아파요. 하나님이 좀 건강하게 내 몸 좀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기도가 된다니까요. 뭐든지 같은 하소연 같지만 하나님 부르고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안으로 오는 걸 하나님은 갑자기 막 해충시켜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뼈의 양약이에요. 내가 마음이 즐거우면 가장 좋은 뼈의 양약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밝아져요.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네 가지 권세는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아까는 사탄의 문제라고 해서 여기 잡혀 있었어요. 이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정신 문제 있어요. 이놈이 그냥 내 자식놈 중에 이놈이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혼했어요. 저놈이 저렇게 알코올증 되게 빠져있어요. 이렇게 정신 문제로 고통당해요. 절대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저주 어떡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이 바로 명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이 흑암줄기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우리 가정은 무너뜨리고 유린당하게 하는 이 문제 놓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어요. 진짜 놀라워요. 그리고 천사들이 동원돼요. 날개 달고 천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영적인 헬퍼로 신분을 끈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중요한 만남을 갑니다. 오늘이란 날 처음 살아요.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내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저는 운전한테도 항상 그 기도해요. 하나님 뒤에서 박아버리면 내가 조심해도 소용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군천절 동원하셔서 저의 모든 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도울자들을 붙여주세요. 그걸 우리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세계보금화할 것에는 여러분들이 세계를 보금화시킨다는 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삼으실 거예요.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가 있구나.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이런 축복을 받네. 그럼 나도 나도 한번 예언교에 가보자. 여러분을 분명히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냥 영향력 못 주는 그런 시시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자는 몇 가지 확신이요? 다섯 가지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는 확신이 없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되게 양심적인 분이세요. 말은 안 하는데 딱 봐도 확신이 없어. 이런 분들이 많아. 그리고 올바른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늘 맞냐 틀리냐 의심하다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현혹되면 이단 사이비 이단 사이비들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건드려요. 성경 알고 싶고 그런데 뭔가 정확한 기초나 이런 게 다 젖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단어나 얘기하고 성경 건드리면 팔랑기라 딸려가요. 이단을 욕하기 전에 내가 기초적으로 확립이 안 돼서 딸려가는 내가 문제라니까요. 사기꾼도 나쁜 놈이야. 그런데 사기당하는 나도 잘한 건 없어. 같은 사기꾼이지만 A는 저거 사기꾼이다. 저거 저거. 누구는 피해갔어. 그런데 B는 사기꾼한테 걸렸어. 그러면 사기꾼도 나쁜 놈이지만 나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덤벼든 거거든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단 사이비들이 접근했을 때 나쁜 놈이지. 신천지나 화날교회 다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 안에 정확하게 확신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저거 이단이다. 내가 피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거 구원의 학생을 일단 가지셔야 돼요. 구원의 학생인 건 뭐며 나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구원 받았어. 이건 이제 이 문제 다 해결받은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확신 가지셔요 여러분.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구원은 받으신 거예요. 당장 내가 집에 갈 차비가 없어도 구원은 받은 거예요. 보통 차비 생겨야지 구원 받은 거고 내 문제 해결돼야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얘기하시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이 문제 해결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기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기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로 아까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죠.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저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이 성경 구절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늘 제 기분, 상황, 컨디션 뭔가 그때마다 너를 띄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이 오늘 부부싸움 했어요. 오늘 날씨가 안 좋아요. 내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인을 처벌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의 근거를 날씨나 어떤 상황이나 내 기분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어? 아들이는 자기는 생명이 있는데 아까 그 아들 그 예수님 영접했어. 그럼 무조건 구원 받은 거예요. 사단은 이거를 자꾸 흐리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네 마음을 다해 여와를 신뢰해봐. 네 명철 지혜 의지하지 말아봐. 범사의 모든 일 한번 그를 인정해봐. 그럼 너 길을 지도하실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할 수 못하는 것만 맡기지 마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날 좀 인도해 주셔요. 가장 좋은 거로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승리 확신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게 없대요.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여서요. 어떤 문제도 그 감당을 전혀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세요. 그래서 문제 왔을 때 무조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도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걸 도울 수 있는 피할 길이나 만남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문제 때문에 자빠졌으면 지금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자 뒷장에 보시면 기동답의 확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구해봐. 그럼 너희는 받게 될 것이고 네 마음의 기쁨도 넘칠 거야.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기도하셔요. 미석을 서서 거룩하게 어렵게 기도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런 부분 하나님 아시죠? 이런 부분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체험케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사제 약신은 몸에 죄를 사했다는 확신이에요. 사단은요 이거 못 갈게요. 야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된 거 있어? 너 하나님 봤어? 너 예수 믿고 뭐 바뀌었는데? 너 하는 꼴을 봐. 네 능력을 봐. 수없이 자기 비와 열등감 비교식 속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자꾸 속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나는 사제 죄사원 받은 하나님 자녀다. 당당하셔야 돼요. 그럼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들이 건드리지 못해요. 자꾸 여러분들이 그걸 허용하고 나의 무능을 탓하고 예전에 자꾸 내 모습을 생각하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 자녀 되신 거거든요. 사제 약신 나는 죄사원 받았어. 예전에는 과거에는 죄인이었던 게 맞아. 이제는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갖는 법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확신 갖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신앙생활 멋지게 하길 원하는데 잘 안 돼요. 로마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10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확신은 어떻게 생기냐 자꾸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생겨요. 내가 건강해지길 원하는데 맨날 편식해 잘 안 먹어 안 건강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지려면 영의 양식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건 내 인생에 답을 주는 말씀 내가 살아나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사주교회 받으면서 하나도 오늘 못 알아들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제 얘기를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태교도 뭐 알아서 태아들한테 우리가 태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거 이쁜 거 보고 맛있는 거 먹잖아. 태교에 좋다고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성상식적으로 못 알아 듣고서 저 목사 말도 빠르고 목소리만 크지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선포됐을 때 내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해 안 돼도 그냥 와서 그냥 편안하게 내가 듣겠다. 어쩌다 하나 들리면 다행이야.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떻게 초반에 다 알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 오늘 다섯 가지 학신 정리해 드릴게요. 구인승기사 구원의 학신 인도의 학신 승리의 학신 기동답의 학신 사는 사제의 학신 구인승기사 몇 인승기사 구인승 버스는 아니지만 구인승기사 앞글자만 딱딱 따셔요. 그래서 이거는 5종 세트요. 나는 이거는 있는데 이 학신이 없어. 하지 마시고 이거로 똘똘 뭉쳐보셔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증거들과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밑에 기도문 같이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세계보그마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